안녕하세요. 문화청조입니다. 제안 가이드 6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안 시 주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.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업체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다거나 제안된 내용이 너무 다를 때 제안을 무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습니다. 그래야 이런 부분들 현장 답사를 통해서 A라는 업체, B라는 업체가 좀 이렇게 제안 내용이 너무 좋아요. 근데 검토를 위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A라는 업체의 구성, B라는 업체의 구성 판단을 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입을 하면 좋겠습니다.